자 이제 십성의 십성의 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궁자를 쓰고요. 이런 궁자를 쓰는데 자 먼저 십성의 궁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시죠. 궁 궁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이에요. 집 이제 십성이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그 다음에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10개의 십성이 있는데 십성을 우리가 육친의 관점, 사회적 관점, 심리적 관점 이 세 개를 나누기도 하지만 주로 중요한 것은 일단 육친 그렇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성과 관성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식관, 여관식 해서 관성과 식상 이러한 육친의 입장에서 과연 여덟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서 어느 구석에 즉 일간, 즉 일주일간 나를 빼내놓고 나머지 일곱 군데 어떻게 자리매금하고 있어야지만 나하고 유정하다, 부정하다, 팔자가 편하다 아니면 사주팔자가 균형이 잡혔다, 청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보는 툴이 바로 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육친이 놓여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공간이 한마디로 공간 일곱 개의 공간을 집이라고 얘기한다 아주 간단하죠? 뭐 그렇죠? 사주팔자의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나를 제외해야 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일곱 개였는데 어떤 십성이 들어갔냐에 따라가지고 팔자 소관이 확 틀려진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무슨 일륜이니 천륜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니 육신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셨지만 우리가 먼저 리뷰, 즉 복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육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먼저 십성을 얘기하기 전에 육신을 나누면 육신은 여섯 가지의 우리가 신으로 나누는데 여기는 비, 시, 제, 관, 인을 다섯 개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일간 이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육신이다 그러면 이 육신은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쵸? 뭐를 보냐면은 육신으로다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육신의 관점에서 보고 두 번째 사회적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 관점 뭐 순서는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툴로 쓰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럼 십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성은 이 비, 식, 제, 관, 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음량과 오행으로다가 다시 구별해서 나눠놓은 열 개를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럼 여기 십성은 비, 견, 겉, 제, 식, 신, 상, 관 그 다음에 편, 제, 정, 제, 편, 관, 정, 관 그 다음에 편, 인, 정, 인 이렇게 열 가지로 나누었더라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뭐예요? 음량, 오행으로 나눈 거예요 비, 견, 겉, 제,는 나와 같은 음량, 오행 근데 특히 겉, 제,는 아하 음량이 틀린 녀석 그래서 간모기, 인을 보면은 아하 비견을 봤네 근데 반드시 48자가 반드시 이렇게 되지만 비견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덟 글자 중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임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은 아 비견이라고 임목이 아니고 천간의 같은 간목을 보더라도 이것도 비견이라고 한다 천간이 이렇게 십성이 있을 수 있고 지지에도 십성이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느라고 비교하느라고 그냥 일주를 적었을 뿐이지 어느 구석에 너희도 똑같다 겁제는 예를 들어서 간모기, 예를 들어서 을목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지지의 묘를 본다라든가 어느 쪽도 그렇죠? 오행은 목인데 음량은 틀린 녀석들 이렇게 보고 식신상관은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갓 5를 놓게 되면 위에는 양의 목이고 여기는 음의 화죠 그렇죠? 내가 생하는데 음량이 틀리니까 이것을 우리는 상관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간모기인데 예를 들어서 간모기인데 옆에 보니까 병화가 이렇게 시간에 나올 수 있죠? 그럼 내가 생하는데 음량이 같아 그렇죠? 양화, 양목이니까 이럴 땐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극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값진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양목, 양토 이랬을 때 우리는 편제 근데 옆에 보니까 또 하나 이렇게 기토가 있더라고 한다면 내가 극하는데 아 이렇게 음량이 틀렸을 때 우리 정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관하고 이는 나를 이어 그렇죠? 식재는 내가고 그래서 나를 극하는데 밑에 보니까 값신이라고 이렇게 있어 아 나를 극하는데 양의 목, 양의 금 하니까 편관 근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어 시간에 그러면 나를 극하는데 음의 금, 양의 목 하니까 아 이랬을 땐 정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성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값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를 생각하는데 음량이 틀리니까 정인 옆에 보니까 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수생목 하는데 양력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연월일시에서 요용력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요용력에 싫어도 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한 지붕에서 두 가족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근데 여기에 놓여 있어 여기 하나가 달랑 여기 비어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북한에 사는 부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인이었었어 그럼 여기 같은 집에 산다 보자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원수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헤어지셨군요 이혼이야 이거 볼 거 없어요 이혼이라고요 근데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음의 남편이고 내가 음이잖아 어떤 남편이에요? 나한테는 기각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음량이 돼야 돼 여자는 음 남자는 양 근데 남자가 또 음이야 그럼 나한테는 어때요? 날카로운 칼을 갖다 들이대는 남편이죠 아주 못된 남편 정의 없는 남편 그러면서 우리는 일륜을 따지잖아 부부는 일륜이 천륜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미 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나의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는 오행으로 보면 뭐예요? 오행 토예요 토 그렇죠? 맞다 또 다 안 들어 오행 그러면 다 못 갖다 금세 오행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재성이에요 그렇죠? 토 토를 여기다 놓고 미토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 이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재성이지만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재성은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잖아요 학렬로 보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어 그럼 아버지하고 정이 있다 없다는 별교로 칠해도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지요 그럼 나부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버지가 죽고 살고를 떠나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 중에서도 피가 섞인 육신 아버지의 관계라고 근데 나의 부인이 나의 남편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유정 무정을 떠나서 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이미 남남이 된 거예요 그럼 나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이었어요? 이었다고 나의 아버지였어?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관계를 육신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인지 부부의 관계인지 아니면 부부 이외의 관계인지를 보다 분명해야 돼 부부관계는 무조건 일간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월주 시주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이 있다 없다는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지에 딱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미 헤어집니다 그럼 이 남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 남편이 여기 와 있어 시주 시지에 와 있죠 시지의 궁 시지의 집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부터는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산다 못 산다? 산다 그런데 어떤 남편 내가 여기 배우자 궁 배우자 집도 아니고 자식 자리잖아 연주는 시주는 그렇죠 자식 자리 중에서도 맹꼬레비 시지 궁 시지 집에다 갖다 놨어 그럼 내가 여명은 남편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자식이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아침에 5시부터 일어나서 딸걱딸걱딸걱 소리를 내다보니까 빵도 구워놓고 반짱도 하고 된장거리도 끓여놓고 여보 미혼은 얼마큼 넣을까? 뭐 이래가면서 딱 차려놓고 8시에 출근하고 올게 여자가 침대에서 갔다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공초가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대상을 누구를 잡는다? 나이가 많다 적다? 적은 남자 연하의 남자를 택할 여물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시기를 늦게 해라 빨리 해라 늦게 만혼이야 근데 만혼 하겠어요? 요혼이 들어오잖아 30년 전부터 들어오잖아 그때 액 결혼해버려 그럼 한 번에 아픔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재혼 아셨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와있어 남편이 이번엔 여기 와있어 이럴 수 있죠 이 사람은 이 존에 들어와있죠 그쵸? 천륜이 아니라 일륜의 존에 들어와있죠 그쵸? 부부야 그러면 정이 있고 옷걸 떠나서 산다 못 산다? 남편은 남편 자리 있다 없다? 있다 남편이 남편 자리가 관인 여기 와있잖아 이미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와있잖아 그렇죠 남편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잖아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들어와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사는데 이건 음의 무기고 여기는 음의 오행이 금이죠 그러면 둘 다 음 음 음 양양이라고 했어요 싸운다 안 싸운다? 양양거려 근데 남편이 음의 남편이다 음의 남편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소극적이야 좀 깐깐하고 잔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뭐라 그럴까 정감이 있으면서도 물론 오행에 따라 틀려요 특히 금의 남편들 아주 집요하고 깐깐하죠 읽어서 읽고 두고 어떻게 한다? 여기 앉아서 콩나라 팡나라 잔소리하는 거야 미워 죽겠어 아주 그런데 산다 못 산다? 살아 남편이 남편 자리에 앉아서 이 손에 들어와 있죠? 앉아서 칼을 늙어선 이래저래 팡 잔소리해 그래도 미워도 살아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정은 있다 없다? 없어 해로한다 못한다 개로만 해 그러니까 보세요 정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 실제 많잖아요 의무공방전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혼이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이 관성이 지금 어디 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이 이제 이번에는 여기 들어왔어 여기 들어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들어왔어 바로 내 밑에서 바로 쳐 그런데 여기는 하극상이죠 이게 지금 안 들어와 있잖아 남편이 바로 밑에 들어와 있죠 하극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지는 배우자 궁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배우자 궁은 배우자 집이다 배우자 자리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여명의 입장에서 남명 남자를 내 밑에 일지에 둔다는 건 이건 하극상이야 내가 남자일 때는 여자를 일지에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남명이 최소한데 어디 와야 돼요? 여기에 와야 돼 그런데 계속해 여기 있다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정이 있고 오늘 떠나서 이미 헤어지는 거래요 그렇듯이 일지에 오면은 두 배우자는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들어왔어 남편이 바로 밑에서 우리 지장관 배우셨어 유구문 보니까 지장관이 경신으로 돼 있어 자기 금덩어리로 돼 있다고요 굉장히 강한 남편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이 강한 남편의 기운을 천년만년 해로 하려면은 어떤 남편하고 결혼해라? 이제 바로 여러분은 바로 나와야 돼 업상 대체 즉 이러한 직업을 가진 남편이나 내가 이런 직업을 갖거나 하면 어떻다고요? 해로 이분은 바로 간호사라든가 의사, 약사, 경찰, 군인 그 다음에 정육점, 디자이너 이런 쪽 사람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걸 하거나 인연이 되면 어때요? 사는 거예요 금은세공을 하거나 그럼 평생 해로함을 삽니다 근데 봤더니 떡볶이, 라면 가게, 커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옷 가게 무슨 그 다음에 야채 가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업상 대체라고 하는 건 다시해서 이런 거예요 개운이에요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어우 정머리 없이 사네 이거 아유 어떻게 살았노 지금까지 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분이 있어서 해로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직업으로 다 묶어주셔야 돼 이게 바로 개운법입니다 그 개운이에요 그래서 개운을 하려면 이 직업을 알아야 돼 직업은 몇 가지예요? 보면은 직업이 직업은 지지가 몇 개예요 12개니까 12개 군으로 나누어야 돼 나누되 그러면은 천간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천간지중에서 십성으로 얘기했을 때 직업이 뭐였어요? 관이 직업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 일 또 명예공부야 내가 일하는 것이 직업이야 그럼 뭐야? 식상이야 그럼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 금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정화가 이렇게 돼 있어 미토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그쵸? 시주가 그럼 이거 좀 깨끗하게 좀 하자 봐요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시자 봐요 이 사람이 생하는 것 이게 지금 음 음이니까 내가 생해도 같으니까 식신이야 이제 식신이야 나의 일을 낳았어 일 나의 활동 그럼 나의 활동은 뭐 되어있어? 일은요 이 사람은 화 화의 일을 하는 거예요 화의 일이 뭐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51페이지를 또 여러분이 보셔야 돼 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눈 혀 입 코 귀 이렇게 돼 있죠? 눈은 뭐예요? 모 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죠? 화의 일이 뭐예요? 혀 설 있잖아 설 설 푸는 직업을 해야 돼 내가 힘들게 노동하는 직업이 아니고 혓바닥을 놓는 거 혓바닥을 놀려서 토 토는 나한테 뭐예요? 재성이네? 그렇죠 재성인데도 목국토 음량이 같죠? 편제예요 나의 돈이고 나의 결과예요 내가 열심히 혓바닥을 놀래서 돈을 버는 사주죠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서비스업인 거예요 아셨나요? 어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팔자가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업상 대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꽝이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비스업이 있다고 한다면 잘 사는 거예요 혓바닥을 굴려서 하는 직업들이 많죠? 그래서 돈을 취하는 사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업상 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을목 새를 놓고 새 을목은 새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새 데다가 다시 동물로 보면 사기약 그 다음에 형상으로 보면 산이고 움직이로 보면 역마고 얼마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업상 대체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것저것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직업이 백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이 걸리죠? 왜? 을목이 화 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수가 수가 없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조열이 들어오죠? 그럼 조울증 때문에 매일마다 빙의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서 접신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상 대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이렇듯이 이렇듯이 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일곱 가지 나를 기준으로 놓여지는 그 집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육친이 관점에서 논하더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을 을목이 정미를 이렇게 놨어요 이 사람에게는 식신이야 육친을 보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을 자식자리에 낳았다? 낳았죠 낳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팔자가 괜찮은 팔자예요 자식이 자식자리에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도 왜 경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나를 극해 월간에서 자기 자리에 들어와있다? 남편이 들어와있죠 근데 둘이서 합한다? 양해금 이거 음의 목이잖아요 합해서 그럼 남편은 남편 자리에 들어와서 부인을 다스리고 부인은 부인 자리에서 마지막 시주에 자식을 다스리고 이런 사주를 무슨 사주라고 한다? 우리는 좋은 사주라고 쉽게 말해서 기란사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빼짝 말라있는데 사주를 보니까 말라있죠 지금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남명이에요? 여명이에요? 남명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주 팔자를 이제 앞으로 연설을 하실 때는 하나의 사주를 넣고 여명 남명 구별하지 말고 남명으로도 풀었다가 여명으로도 풀었다가 그렇죠 그러면 남명 보는 기준이 남재관 여명은 여식관 아셨죠? 남재관 여식관 이렇게 여명에서 식은 자식이고 관은 남편 남자에게 있어서 쟤는 부인 관은 자식 그래서 반드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는데 보시자고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데 자 여러분 남 재 관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재는 재성 재성 재성이고 관은 관성이에요 그러면 이 재성의 궁은 어디에 와 있는 게 좋아요? 남자에 있어서의 재성의 궁 재성의 집은 어디에 와 있는 게 좋아요? 일지에 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남명의 입장에서의 관성은 육친으로 보면 자식이 있죠 자식은 자식은 집 궁이 어디에 와 있는 게 좋아요? 시 주위에 와 있는 게 숄트락 최소한도 일지라든가 그렇죠? 근데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관성과 인성은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기준으로 그렇게 세웠죠 왜? 관인은 너가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니까 그렇게 배우시겠죠? 근데 우리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은 뭐예요? 관성이잖아 이럴 때는 관성이 오른쪽에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와야 되잖아 당연하잖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자 이제 이 남명의 재성을 한번 보자고요 재성은 나한테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는 나한테 재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성이다 처성이다 맞는 얘기예요? 맞잖아 그럼 처성이 놓여있는 집은 처궁이라고 한다 처궁은 어디 들어가면 좋아요? 일지다 아 이제 이해가 되셨어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일지를 보자고 일지를 봤더니 재성이 놓여있네 그렇죠 재성인데 나는 음의 수 양의 화 음량이 틀리니까 이것은 편재정재 정재더라 내가 극하잖아 내가 그렇죠 근데 나는 음의 여기는 처성 처궁은 양의 화 그러니까 정재더라 월지를 보니까 또 사와 양화가 놓여있으니까 내가 음의 수가 양의 화를 극하니까 정재더라 연지를 보니까 내가 극하더라 근데 음량이 같더라 그러면 편재 연간을 보니까 연간의 궁을 보니까 연간의 궁 연간의 집을 보니까 재성이 들어와 있더라 재성 재성인데 음량이 틀리니까 정재 시지를 보니까 시지의 집 시공 시지의 궁을 보니까 재성이 들어와 있는데 음량이 같으니까 편재 자 여러분 처궁이 어디에요 남명의 입장에서 일지야 일지의 재성 즉 처성이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잖아 정재가 하나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뭐에요 나머지는 처성에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처성 처궁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일지에 일지에 들어와 있어야 돼 최소한도 일지나 이렇게 연간연지 시지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남편으로 봐서는 근데 이미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연월일시에 쉽게 말해서 나의 입장에서는 재성의 동태를 보니까 기운이 어때요 아주 슈퍼파워지요 강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끌려다닌다 안 끌려다닌다? 끌려다닌다? 응? 끌려다니겠죠 왜 부인이 나의 남명의 입장에서 부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에요 일지 또는 시주잖아 근데 어디와 있어요 지금요 연주 월지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쭉 돼있잖아요 그쵸? 그럼 부인의 기운이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의 부인은 불같은 사람이 되니까 나는 물이잖아 작은 물이잖아요 근데 이 불은 어떤 불이었어요? 불이 이만하잖아 내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랬을 때는 부인이 남편을 좌지우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죠 그럼 이제 또 이거 하나 보시자고 여러분 얼만큼 기억력이 좋은지 천간의 합을 배우셨어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복 무게화 이렇게 배웠어 그럼 천간이 이렇게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이 합을 하면 합은 해 뭘로 가나요? 자식 농기 화를 낳았어 가뜩이나 화 때문에 죽겠는데 화 무토하고 개수가 합해서 뭐가 됐어요? 화가 되어버렸어 죽겠는 거야 부인의 등살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중에서 뭐예요? 무엇이 힘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가 오직 유일하게 자기한테 비견, 겁제 비견이 있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믿을까요? 자기밖에 안 믿어 자기밖에 안 믿어 의심이 말도 못해 여러분 여러분 비견이 겁제를 보잖아요 비견이 이렇게 제를 본다고 쟤를 보면은요 머리는 기가 막혀요 아주 그런데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돈이잖아 이 재물은 그렇죠 내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을 취하더라도 가져오려고 쉽게 말해 짠머리가 대단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래서 머리가 좋은 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배우자 자리에는 와있지만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제 현재는 말이에요 같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사업성 투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제는 뭐예요? 월급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사를 보면은 돈을 차곡차곡 모여가는 굉장히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왜? 직장인의 심리 차곡적 그래서 우리가 한국은행 이렇게 합니다 이 계사를 놓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자식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제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정이 정이 많으면 뭐가 된다? 편으로 된다 편으로 된다 이 사주는 무슨 사주예요? 정제가 없어졌지 이미 정제 정제 편제 정제 편제 쓰니까 재성이 뭐예요? 다 편제로 와있어 이 사람이 심리적 관점은 뭐예요? 일악천금이잖아 일악천금을 노리는데 일악천금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약하니까 여자에 대해서도 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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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만 이성의 운이 제대로 들어온다? 안 돼 보는 것만이야 돈이 제대로 들어온다? 안 돼 하나가 반듯하게 배우자국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배우자국의 관계는 어때요? 대단히 바람직한 관계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못 벌까? 돈을 벌 운이 들어오겠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강해지는 운은 뭐예요? 두 개가 있지? 수가 되든 또 하나는 오케이 수가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비겁이죠 금은 뭐예요? 금 금은 인성 오케이 그러니까 인비의 인성과 비겁의 운 인비의 운에 이 사람은 뭐한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을 취할 수 있죠 그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운이 없는데도 돈을 미리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어때요? 삶이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하는 거야 근데 돈은 노래를 부른다고 되나요? 안 돼요 언제 된다고요? 때 시기가 돼야 돼 그 시기가 언제예요? 인성과 비겁의 운이 내가 강해졌을 때 테이크가 돼 그러니까 우린 보세요 비식재 관인은 비식재는 뭐예요? 주어가 나 내가잖아 내가 관인은 뭐예요? 너가야 그러니까 비식재 내가 이래서 돈을 취한다 재성을 많이 본다는 것은 내가 강해야지만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식재 비식재 재성을 많이 받다고 하는 것은 결과를 많이 보고 돈을 많이 본다는 것은 좋지만 보는 것과 버는 것은 틀려요 그렇죠? 벌려면 내가 강하려면 인성과 비겁 즉 수라든가 금에 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자고 나는 약하면서도 와이프를 거느리는 형국이 있죠 그렇죠? 와이프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관을 볼까요? 나를 극하는 건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육신으로 보면 자식이야 그럼 개수의 입장에서 극하는 것이 십성어로 보면 관성이에요 그렇죠? 관성인데 오약으로 보면 토예요 그렇죠? 자 보자 토는 동그라미 주호를 놓습니다 주호를 놔 토가 강해요 약해요 자식은 자식 자리에 있어 그렇죠? 아버지로 봐서는 자식을 자식 자리에 낳았어 이 집은 부인이 딱 가주야 딱 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자식 자리에 낳는데 자식이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왜? 화화화화 화생토를 받았죠 한마디로 아까 그랬어 갑자일주가 수수수수를 본 모자 멸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마보이라 그랬어요 나를 생애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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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이 어때요? 무지무지 강하죠 강했어 강한 토가 술을 극해 아버지를 극해 그럼 이 집은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식이 위해서 자식이 1순위야 남편은 뭐예요? 앵벌이지 뭐예요 이 집이 자식이 상전이야 맨 끝에 와있지만 맨 끝에 와있지만 자식이 근데 자식이 대바람 지진 자식은 아니더라도 왜? 자식이 자식 자리에 와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위하지만 그 자식은 그냥 마마보이고 대바람 지진 그러진 않더라고요 왜? 자식은 자식 자리에 와있잖아 아버지한테 예를 갖춰 다 해 근데 이 자식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성공한다고요 자식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 왜? 왜 잘한다고? 여기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하잖아 생하는 것을 우리는 인성 육신을 보면 인성이죠 인성인데 십성으로 보면 뭐예요? 음량이 틀리죠 이걸 편인이 정인이에요 정인이다 정인을 낳았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반듯하죠 편인은 외골스러워 즉 에디슨 같은 사람이에요 정인은 어때요? 반듯한 사람이고 양반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집안은 여자가 이끌어가는 사주이면서 그러면서 남자는 그냥 돈에 대한 간념은 많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식이 자식은 자식 자리에서 반듯하게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주 근데 자식도 보니까 이번에 보자고요 자식도 토국수 하네요 토국수 그렇죠 자식이 이 재성을 보잖아 이번에는 자식은 돈에 대해서 관념이 있다 없다 관념이 있다 자식도 재성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궁성 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은 집을 의미하고 집이 즉 집은 그 육신 비식적 관인이 놓여지는 집 연월일시 연월일시 주에서 어느 궁 어느 집에 놓여 있느냐를 얘기한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을 우리가 보다 분명히 나누어서 십성이 있죠 십성이 나하고 어떤 궁에 놓여 있느냐 바람직하가 안 바람직하가 이걸 우리가 따지는 기저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우리는 지금부터 궁과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십성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십 번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이해하셔도 부족함이 없을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십성의 궁성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십성이 하나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럴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십성 하나하나 비교는 뭐고 겁제는 뭐고 십시는 먼저 그 특성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야 굉장히 재미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주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십성의 이제 특징과 분류 궁성에 대해서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요 수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